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추입니다. 요즘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아마 블렌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기만큼 지금이 그렇게 높은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의 본제품보다도 그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IR 차원에서 브랜드를 중요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 시대의 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 하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조세현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조세현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이신 분을 모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기업들의 가치 있는 명품 브랜드를 창조해 드리고 싶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세현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면서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브랜드협회가 뭐 하는지 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는 브랜드가 강한 나라 특별한 상징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모토로 지난 5년 전에 시작된 그러한 민간단체입니다. 브랜드 기관으로서는 가장 전문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5년 동안 기업들 특히나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그분들과 함께 브랜드 포럼을 매달 개최를 하면서 브랜드 경영의 철학부터 실천까지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온 그러한 사단법인입니다. 이러한 그 저희가 활동해 왔던 것들이 기업들에게 가치 있는 퍼포먼스가 될 때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까지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5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단기한 다닐 불구하고 굉장히 성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성과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성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브랜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기업인들이 공부해 나가지 않는 사람이 발전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매달 모여서 기업인들 정말 바쁘거든요. 바쁜 분들이 저녁에 3시간씩 모여서 브랜드 경영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고 그것을 자신의 경영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처음부터 해외 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입니다. 해외산업시찰단을 1년에 3차례, 4차례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먼저 첫 해에는 우리 한국경제TV와 함께 코리아 브랜드 중국을 가다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시장을 실제로 다른 사람도 아닌 경영인이 직접 가봐야 그 시장에 대한 맥락이 잡힌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다 보면 직관적인 통찰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난 5년간 계속해오면서 작년부터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통해서 기업들이 브랜드 경영을 해온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해드릴 때 그분들이 더욱 빛나는 상징적 존재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 체계까지 들어가야 그 기업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의 서바이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믿음이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브랜드협회의 주된 활동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올해 아마 조기세장님께서 개인적 연 이렇게 보면 사실 브랜드 대상 굉장히 올해 주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 칭찬해드리고 그분들의 브랜드 경영 활동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드리는 그러한 시상식입니다. 특히나 청년 브랜드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브랜드 철학을 분명히 해서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해온 청년 기업가들에게도 저희가 상을 드리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저희 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아시아 브랜드 대상도 같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해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런 활동, 물론 제가 주도하고 있지만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협회를 소개할 때 부분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라는 이렇게 협회가 하시는 일, 아주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달 경영인들이 몇백 분들이 모이셔서 대한민국 브랜드 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럼에서 브랜드 경영과 관련된 주제, 또 마케팅, 또 경영의 현안과 관련된 주제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자신에 처한 상황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은 얻어가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협회가 처음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겨냥해서 생긴 협회이기 때문에 해외에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서 해외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우리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 상품들이 어떻게 그쪽 소비재 시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또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그날의 어려운 분들,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국가 브랜드 봉사단을 만들자 저희가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니까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브랜드 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에서 발족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과 몽골에 가서 구순구 계열이라고 왜 어린아이들 입술이 삐뚤어져서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절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구순구 계열 환자들을 한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한 군데와 같이 교정해주고 치료해줘서 그네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브랜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아시아 브랜드 대상까지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영내권 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업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상황들이 아주 어렵죠. 그분들에게 무료로 나서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희 지식인들이나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사회적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나서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들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좀 더 확대를 해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브랜드 협회가 이렇게 보면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사실 중소기업이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재원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좀 조사님과처럼 이렇게 모든 면에서 역량이 갖고 있는 기능제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금전적으로도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걸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서 보다 좀 활성화되면 너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사님께서 좀 아쉬운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협회나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맨 처음에 정부나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대목들을 제가 많이 보고 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먼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진실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제 사죄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회원들께서 다 십시일반으로 모이는 경비들을 조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정부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로 저희의 활동 무대를 넓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저희 민간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조금씩 힘을 실어주시면 지난 5년간 저희가 했던 진실성은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힘을 실어주셔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고 또 지자체나 정부도 빛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희생을 바탕으로 오기 때문에 비록 5년이란 짧은 생각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관접적으로 이렇게 대한브랜드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아주 호평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년이란 기간은 협회 차원에서 짧은 기간하지만 기억이 나는 성과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시청자님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조그만 기업들, 조그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경영 조금만 알면 매출도 금방 늘거든요.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위에 디자인 전문가, 간판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인쇄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러이러한 식당이면 이런 식당,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돈가스집 그 집안 환경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매출이 나고 손님들이 오면 그 과정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안경원 하는 다른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드릴 수 있도록 블로거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저도 많이 홍보해 드리고 해서 더 나은 자립기반을 갖추게 만든 사례들이 꽤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브랜드 경영을 조금 접목을 해서 힘이 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는 것 그런 것은 제가 계속 해나가야 될 제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남의 도움 없이 사적인 이런 개인 사제를 턴대든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협회를 끌어가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의사장님은 어떤 분일까? 금수저일까? 이렇게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별로 내세울 만한 이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 고향 얘기부터 하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이 제 고향인데요. 시골에서 크면서 그렇게 어렵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저 출신은 전혀 아니고요. 저를 늘 믿어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늘 믿어주시니까 제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96년도부터 사업을 해와서 제가 벤처 1세대 중에 1세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또 특히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운이 계속 좋았는지 제가 상장기업, 코스아 기업 사장도 세 번 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데에서 성과를 조금씩 이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실전으로 경영을 해오면서 감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가치 면에서 그런 면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실전 경영을 해오다 보니까 감에 의한 경영을 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 반성을 하다가 해법을 찾은 것이 경영학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박사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실전에서 얻었던 제 경험과 또 이론적 공부를 접목한 이러한 경험을 후배 세대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전파해 주는 것, 또 전수해 주는 것도 그것이 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요즘은 강의 활동, 연구 활동, 특히나 대학에서도 많이 하지만 기업들에게 브랜드 경영에 대해서 또 제 경영의 실패, 또 성공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은 계속 제가 강화를 해나가고 싶은 활동들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하는데요. 보통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좀 잘 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조기사님은 대한민국을 왜 쓰셨는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더 많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보면 좀 아쉽게도 국가 브랜드 이미지보다 우리 한국 내의 삼성이라든지 그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더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렇죠, 현실이요. 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브랜드협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큰 나라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며칠 전에 제가 해외 탐방을 마치고 갓 돌아왔습니다마는 해외에 가보면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이겠죠. 뭐 아시아만 보더라도 예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 나라의 현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약간 못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전 세계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는 활동들은 너무나 적게 해온 거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제품의 품질은 대단히 좋은데 이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무척 약했던 것이죠. 그것은 아직은 좀 초보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써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 단체들은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을 조금씩 더 지원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많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들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한나라 구성요소가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꾼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업 브랜드를 이렇게 세계에 알리기 전에 국가의 이미지부터 장착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의사님이라든가 관련 임재원의 취지들은 상당히 좀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국내 기업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 간 편차가 상당히 심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에 대해서 취약한 중소기업에 위주로 해서 주로 이렇게 회원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한국의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떤지 좀 조의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랍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브랜드 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그런대로 브랜드 경영을 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브랜드 경영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나가서 이 로드맵을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는 많은 기업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초보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업의 목적이 이익의 지속적인 창출로 오랫동안 성장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경영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기업인 혼자의 머리, 기업 내부의 생각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려고 해서는 그 기업에게 대단히 큰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냐면 브랜드 경영, 브랜드 경영은 자신의 기업의 특별한 상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특별한 상징을 만든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소비자들은 비로소 기업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들이 계속 계속 돼서 지속적으로 재구매하는 고객들이 늘어나야 그 기업은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터진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 혁신성장콜이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혁신이라는 말부터 보자면 이 혁신이라는 말은 부척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또 정부 조직에도 더 넓게 쓰이는 말들이고요. 또 우리 이번 정부에서도 이 혁신성장을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혁신을 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하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체계를 흔들고 다시 살펴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득권자부터 하부 조직까지 다 익숙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고 마는 건데요. 그럴 때 혁신의 목적부터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향적으로 그런 말부터 하는 순간 반드시 강력한 조직적 반항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혁신에 대한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럼 그 해법은 무엇이냐. 밑에 이 혁신의 목적을 조직원들의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자세, 공감의 자세가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조직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단기간에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생각은 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리더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조직원들도 자신들이 가졌던 불편, 또 기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는지,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는지에 대한 말들을 토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들을 다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들을 다 모아서 그것이 혁신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혁신의 주제가 그런 식으로 성립되지 않고서는 반드시 조직적 저항에 직면한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조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방법,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많은 기업에서, 조직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정청의 기술들, 또 기술이 아니라 마음들 이 본 마음이 반드시 겸손하게 깔려있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리더의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득권을 버려라.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우울적 조직을 하면 혁신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저폐청산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주 인상 깊게 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가지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좀 기회를 좀 하고요. 앞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조의사님의 이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협회, 협회 뭐 대한민국 브랜드의 한국의 미래상 어떤 거 이런 것 좀 같이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처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제 해외에서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남아만 가더라도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자랑스럽고요. 한국 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많은 세계인들에게 펼쳐져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때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도 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일들을 제가 나서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느낀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가서 같이 느끼고 같이 손잡고 굳이 저희 협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좀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일들에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미래로라는 봉사조직을 처음 출범을 해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봉사활동은 해외 파병을 나가는 분들에게 가서 위문도 하고 그 가족들하고 야구 경기를 같이 보는데 야구 경기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봉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달에는 또 보육원에 가서 보육원에 어떤 물품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벽화, 그라피티 벽화를 아주 잘 꾸며줘서 그런 벽화를 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각 직능단체의 달란트를 가지신 수많은 분들하고 함께하고자 서울로 미래로라고 하는 봉사조직을 꾸렸습니다. 또 지방에서 제품들, 농수산물들을 잘 못 팔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방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손잡고 서울이 사실은 지방의 맏형이거든요. 서울의 천만 시민들이 지역 상인들을 중간 단계를 없애면서 이분들의 제품들, 농수산물들을 직구매해 주는 것들도 저희가 나서서 해준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짝 웃으실 수 있겠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해결해드리는 그러한 봉사단체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브랜드협회와 서울로 미래로 같이 잘 융합해서 결국은 큰 브랜드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취지의 봉사단체가 잘 돼서 특히 조희 사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나오셔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 사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브랜드는 이미지 구축이다. 이미지 구축 자원에서 자기 자신부터 이렇게 강하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대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소위 엠퍼시다에서 임팩트에 사회적 연계성 연계성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엠퍼시 감정과 사회적 연대로는 소위 팩트와 이렇게 융합되는 임팩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계정신 차원에서 이것이 관계정신 차원에서 내의 힘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걸 배려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새로운 이미지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정착되면 그게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늘 있는 거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발전될 때는 이렇게 현 정부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시스템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장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이렇게 혼자 피험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않느냐 그것이 혁신성장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도 바로 핵심적 역할을 그쪽 분야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간을 갖고 임혜영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조의사님의 좋은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걸 권고해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